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라도 정읍 내장산 쪽에 위치해 있으며 여기 웨빙 엄마 법상 집을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내장산 바로 근처에 있어가지고 주변 경치를 보면 정말로 뷰가 좋습니다 네 자연의 휴양지 라고도 해도 되겠죠 네 뭐 여기는 정말로 사장님께서 순수 올 국내사라고 전부 다 밑반찬을 손수 만드시기 때문에 정말 맛있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산채 돌솥 민밥 이라던지 더덕구이가 정말로 맛있다고 입소문이 나와서 제가 발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주차 걱정하실 필요 없이 정말로 넓습니다 네 네 가게 안으로 바로 들어갔는데 네 정말로 깔끔하고요 그래서 매일 방역을 방역 소독을 해서 네 코로나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네 단체섭 연해섭 완비이구요 네 그래서 뭐 바로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산채 돌솥 비빔밥이라고 해서 네 정말로 맛있더라구요 이 반찬도 정말 싱싱하게 잘 나와서 네 여러분들 뭐 연인 커플들 가족분들 친구분들 데리고 엄마 웨빙 밥상을 이용해 주십시오 정말로 반찬 하나하나가 다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내장상 바로 앞에 있으니까 네 공산하시다가 네 여기로 뭐 엄마네 웨빙 밥상으로 많이들 이용하신다고 하시니까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정말로 투표이 안하실겁니다 네 이상 엄마 웨빙 밥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quet 감사합니다.